저 진짜 할 얘기 없습니다. 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추상적으로 철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 가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활동가는 유능해야 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잘하며 일을 잘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다른 모든 직장인과 마찬가지죠. 비영리라는 수식어가 NGO 노동자를 나머지 세상과 완전히 딴판인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창 4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열려던 어른을 만나기까지 해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벨비클럽장이 괜히 앉아있는데 벨비클럽장은 NGO를 업으로 삼아서 한동안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활동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더 성스러운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특히 또 이제 교회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선입견이 있고 그 선입견에 스스로 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런 어떤 스스로 이제 억누르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선입견에서 스스로부터. 그러니까 활동가는 뭐 돈을 못 버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좀 내가 돈거나 이제 내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거에 이제 매여있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괜히 조금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잘 살게 되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저는 그거야말로 되게 자본가적 심술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희생이 당연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번아웃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예전에 오늘 있다가 제가 김성식 국장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나누거든요. 수뇌원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면 고급 브랜드 옷을 입으면 안 되나? 맞아요. 이게 버트랜드 러셀이 한 얘기. 사회주의자는 고급 시가를 피우면 안 되나?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저희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막 왔을 때 그때 흔히 보이던 낙표 중에 하나가 쟤네들 나이키 신고 있고 쟤네들 아이폰 들고 있는데 왜 난민이야. 네. 그리고 저는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타적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타성이 필요한 포지션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은 이타성을 모두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5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하기 싫다. 싫다 도망가는 사람을 데리고.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활동가의 기록. 우리가 18 어른을 만나기까지. 자, 김성식 국장님. 다행히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시간은 지나간다고. 네. 지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알바를 받고 학부 때는 알바의 연속이었지만. 알바를 다닐 때 이런 문제를 고민해본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어요. 내가 저 먼데까지 갈 필요가 있나? 혹은 가까운 데라서 좋겠다. 라고 말할 때에 컴파스로 찍어놓고 생각하는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라는 게 있다는 것. 제 의미에 대해서. 그건 알고 보면 핵심의 가족이 있었어요. 살집 돌아갈 곳. 나중에 이제 뭘 하는지. 직장을 가지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땠어요? 친구들요? 네. 다들 지금 이제 캠페인 활동을 마치고 취업한 친구도 있고, 구직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 실제로 또 앨범 내면서 진명이 같은 거 하고 있고. 아, 20명 캠페인으로 앨범 내요? 네. 앨범 냈어. 이야, 빡세겠다. 싱글로 냈고, 또 이제 내 계획들 있고. 아휴, 그 동네 양아치들 맨날 만나면 얼마나 힘들구나. 워낙 이쪽. 그렇죠? 대선배님이시라. 저는 뭐 조언은 안 해줍니다. 겪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각자 이제 자기의 꿈에 맞는 꿈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어요. 생계도 하면서. 알바들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뒤에 얘기들도 해줄 거 아닙니까? 어떻대요? 어떤 거요? 어디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가? 집 가까운 데 다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리 준비 청년들이 지방에 있던 친구들도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청년들이니까 구직 활동해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목포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지금은 다 서울에 있거든요. 학교 서울에서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다 서울이니까. 이 서울 근방에서 다 일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러고 있죠. 인생이 더 빡세요. 고향을 떠나오는 게 더 쉬워서라고 남미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는 그만큼 크잖아요. 서울은 생활비도 비싸잖아요. 그럼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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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생계가 안 돼요. 청년들 입장에서도. 자리 준비는 다르지 않거든요. 청년들이랑. 그러니까 취업하려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와서는 생활비가 훨씬 더 비싸지니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 업계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 노동은 서울 바깥에서 하면 저소득층이에요. 무조건. PD, 아나운서, 작가, 때깔번지르란 모든 사람들이 서울 바깥에서 하고 있으면 다 저소득층에 해당해요. 직장을 서울에 와서 구할 수밖에 없죠. 이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취업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계속 구직활동을 오래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20대는 그렇게 되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걸 여쭤본 거예요. 투자설명회가 뭐예요? 이런 것도 아셨어요? 말은 투자설명회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자랑은 좀 다른 의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설명회에서 기업 투자설명회 같은 느낌처럼 일부 행사에... 어제 얘기 못했는데 호진이 캠페이너. 네네네. 18월은 투자설명회. 뭘 한 거예요? 기업들을 불러가주십니까? 아니면... 아,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기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돕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들을 와서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돕는다라는 것이 되게 감사한 마음은 맞거든요.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맞고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건 미래가 담보가 대단히 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것도 그런데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 돕는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돕는 사람이죠. 그러면 당사자들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스스로도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로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립준비 청년이 있는데 나는 계속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또 인식이 확장을 돼버리는 거예요. 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넘었을 때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는 좋지 않죠. 그렇죠. 자기가 자아 주체로 살아가기는 되게 안 좋은 거고. 나 이거 할 줄 아니까 라고 생각하면 오늘 낮에 커피숍에 앉아있는 시간의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오늘 누구 도움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삶의 태도의 차이가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후원자들도 그래요. 만나서 이 친구들한테 발언한 게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안쓰러.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망했구만.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주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선정해서 보내는데. 예전에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학연수를 보내기 힘든데. 얘네들을 기부금으로 보내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공정과 상식 피플. 그러니까 그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도움받는 애들은 그러면 안 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의 상황이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였는데 신부님한텐가 따진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 그렇죠. 왜 애가 나이키를 신고 다니냐고.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나이키가 좋은데. 아 아 아. 장난해?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자기 머릿속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아니 금수저는 무슨 자격으로 유학을 가는데?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바꾼 이야기가 투자 설명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100만 원 넣으면 200만 원이 리턴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넣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리턴되기를. 근데 기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청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허진이가 그 캠페이너가 그 투자 설명회를 한 것은 우리 도와주세요 메시지가 아니라 투자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연 거예요. 기억 잘 해보세요. 처음에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처음에 이제 지니가 갖고 왔어요. 투자 설명회라는 컨셉. 네. 본인이 그 워딩을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투자 설명회를 갖고 온 거예요. 지니가.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워딩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 투자라는 의미를 바꾸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지니는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PT를 해서 진짜로 펀딩을 받아온 그 투자를 설명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 건데 제가 다른 개념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비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방해하셨군요. 네. 근데 이 메시지적으로 실제 돈을 끌어내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투자해주세요. 투자해주세요. 우리 사회가. 돈 뿐만 아니라 관심으로 혹은 건강한 인식으로 뭐 이런 것들 뭐 관계망으로 정보로 투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당당한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로 하자라고 바꿔서 했었던 게 투자 설명회였어요. 세상에 늘 있는 개념인 게 우리 학번 때만 해도 국장님이나 제 학번 때만 해도 거의 없어졌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취업 설명회를 기업들이 다 왔어요. 요즘도 뭐 있긴 있겠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예 막 선물 한 보따리를 80년대 학번들은 그랬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듣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때 그랬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안 가서. 제가 뭐 졸업할 때 2점 뗀 걸 뻔히 아는데 뭐 저를 아니까 그냥 안 갔었는데 늘 붙어있긴 했어요. 어디 기업 설명회 온다 설명회 온다. 근데 그 설명회 오면 HR 부서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았어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만큼의 투자를 하고 당신들은 이만큼 크고 우리는 이만큼 번다. 우리의 대등한 관계를 설명해요. 이거 거짓말인 건 알아요. 그 기업들은 다 노조 있으면 싫어하고 그 노조가 민주노총이면 싫어하고 뻔하지 뭐 90년대 기업들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기업들도 알긴 안다는 거예요. 자본도 알긴 안다는 거예요. 저 청년을 저 직원을 저 야구선수를 저 공부노동자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투자를 해야 돼. 이 개념은 자본주의의 기초죠. 그걸 깨달으셨다. 말씀하신 건데 대등한 관계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후원한 사람과 수혜받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투자를 해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미래 자원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청년은 사회한테 프로젝트니까 개개인이.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메시지 전했죠. 이게 어제 지난주에 동화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안전주 캠페인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아이디어들은 본인이 안 내놨으면 맞아요. 재단은 NGO는 구체화 못 시켜요. 맞아요. 그게 살아있는 그 메시지는 달라요. 예전에 한 20년쯤 됐네요. 이제 한 그쯤 됐네요. 국민참여당이 선거펀드라는 걸 처음 내놨었는데 정치 후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정치의 자기 지갑을 여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건드려줬었거든요.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언데 그만큼의 당당함이나 자꾸 지난주부터 얘기하는 심장이 없었다 할까? 어차피 사회는 젊은이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살짝만 바꾸면 당연한 소리거든요. 사실 이 방송하면서 지난 4주 동안 하면서 제일 웃겼던 건 18어른 캠페인에 카피캐시 상당히 많습니다. 18어른 캠페인이 했던 걸 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돼요. 그 본인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사회의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계속 빈곤 포르노 해요.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캠페이너들 더 나아가서 저 비영리단체, 후원단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들한테 남는 게 없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맞아요.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가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럽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재단이? 네. 재단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도 18어른 같은 거 이전에 했었던 캠페인들도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들인데 우리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담당하는 분들은 꼭 그 방식 말고 수혜자 노출하는 방식 말고 좀 더 건강한 거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목표가 깨지는구나. 주어진 목표가 모금일 수밖에 없는 거고 홍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기관들은. 효과는 진정성의 반대말이에요.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때로. 어디 프로젝트 만드느라 시간을 달라고 그래? 일 분이 중요하죠. 빨리 해라. 그러면 NGO의 회사 생활은 재미없음 그 자체가 되겠죠. 물론 부럽다는 말은 반만 진심인 건 아시죠? 그런가요? 아니 연봉 맞춰 들어갔으면서 다른 날 저녁 오라고 하면 안 올 거 아냐. 뻔히 하는데. 평생 졸업생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야 너 혼자 하고 싶은 거 해서 좋겠다. 야 인마 그럼 니가 회사 차려도 해봐라. 저 조금 전에 신는 시간 때 매니저님한테 대표님 이거 하시는 거 너무 부럽다 그랬는데 반만 진심이지. 하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재미있을 것도 아니고 뻔히 하는구만. 하지만 부러운 게 없지는 않겠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마지막 시간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하세요. 광고를 갑자기 독질이니 읽어요? 그것은 여기지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우리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 용산에서 신류를 담당하고 있는 컴 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콕 집어 콕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식품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건조 혈당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쉽게도 전혀 없습니다. 건강할 땐 건강이 무엇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쉬운 게 아니라 다행인 겁니다. 있었으면 광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요? 광고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치우세요. 아까 희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한참 먹여도 안 옵니다. 제가 보기엔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건조 혈당을 제외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혈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당은 당뇨병과도 관련 있고 또한 다이어트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전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 재입고만을 기다린 고객들도 엄청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재입고 되자마자 많은 구매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5 플러스 1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무리했습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죠. 꾸준하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날을 구원하는 싸움이지요. 든든하게 6개월치를 마련해봅시다. 네. 5 플러스 1 티셔츠 예판 보러 오신 분들 혈당도 같이 챙겨보십시오. 그렇습니다. TV 광고에서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모자란 물건들을 저희는 광고받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액세스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0분쯤 할 수 있다던 김성식 국장과 마지막 시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면 제 뒷담 까고 그러시겠죠. 진심으로 일을 하면 이게 문제예요. 노동의 가성비가 극히 떨어집니다.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소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 받은 것보다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됩니다. 4시간 동안 들어봤는데 김성식 국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진심으로 해야 되고 피곤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집에서 죽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니까 딱 떠오른 게 있어요. 너는 언제까지 이래? 이 얘기를 와이프한테 엄청 듣거든요. 가족관계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와이프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같이 아드님, 따님은 학생이십니까? 네.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고요. 아들은 딸은 초등학교에서 5학년 아따, 망했네. 왜요? 이제 목돈이 코앞 거의 다 왔죠. 그럼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울 사세요, 그렇죠? 네. 서대문구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출퇴근 거리는 멀지 않은데 문제는 그래도 늦게 오죠. 그렇죠. 얼마나 늦게 오십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좋은 점이 예전에는 야근 좀 많은데 요즘은 야근 거의 안 해요. 왜요? 저희가 유형근무제에다가 재택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껏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집에 있을 때 재택할 때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이 안 끝나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빠 언제 일 끝나?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화이트 칼라가 은근 그래요. 재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도 천천히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계속 방송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또 자영업자니까 당연히 그 생각하고 저는 아예 일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터가 아닌 곳이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여행 가서도 고민하시고. 완전 대포기했고 아내는 저는 성인을 보인다고 보이는데 근데 저랑 많이 다르시잖아요. 애들이 둘이잖아요. 잔소리가 이제 귀에 박히는 거야. 자제분들도 자주 잔소리하실 거 아니에요. 아빠 일 언제 끝나냐.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좀 받아들였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아빠는 주말에 일하는 사람. 주말에도? 주말에도 많이 했죠. 요즘은 좀 안 하는데. 평일에 붙들고 있는 건 디폴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뭔가를 그냥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 광고회사가 이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계속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많고 하니까 그냥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저도 일을 안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이든 주중이든 일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은 또 아빠는 항상 일하는 사람. 어디서 뭘 적었는데 그렇게 적어요. 아빠의 특징을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맨날 일하는 사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안 쉬고 있습니다. 요즘까지 그러진 않고요. 사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특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으로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건 저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나가라. 아니 아니 일을 일을 너무 이제 붙들고 살고 있는 걸 너무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뭐 실제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도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언젠가 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꿈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부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일을 언젠가는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너는 언젠가 할 것 같기는 한데 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올까 봐. 그렇죠. 약간 좀 그렇게 일에 미쳐서 좀 하는 게 있어서 그럼 뭐 신혼 초쯤의 이야기였나 봐요. 그게 한 5년 이내 5년 이내 아내분의 직장은 아 지금은 아기 둘 낳고 나서는 이제 일을 못하고 있고 원래는 일을 했었죠. 거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거 주한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은 그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애 두릇 낳고 나서 그만뒀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특성상 그리하여 짱박히게 된 고급 인력이 너무 널리고 널리긴 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만나본 친구들 얘기 이런 거를 다 종합해보면 반반이에요. 나머지 직장 나가는 한 사람이 최대한 열심히 하길 바란다. 나머지 이제 절반은 내가 이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와이프도 이제 뭐 다시 이제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뭐 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몸을 푸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대상에서 연락이 없나 아니 뭐 구직이야 뭐 그러니까 헤드헌터한테 맡겨놓으면 뭐 안 되는 법은 아예 안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 자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 우리 처음 이제 두 번째인가 됐을 때 아니다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뵀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나이는 안 빡세면 좀 많이 이상하다 라고요. 진짜 저 친구들 다 엄청 빡세게 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리어에서 이렇게까지 치열한 날이 딱히 별로 안 온다는 겁니다. 다시 어느 시점부터는 책임자의 책임자 위치에 가면 고민은 많아도 치열해지진 않거든요. 조직의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때에 가족들한테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해주셨어요? 많이 했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시기였어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이게 5년 정도 됐었으니까 초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캠페인 오토로 캠페인이나 다른 거 캠페인 할 때 TV에 가끔 나올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일일이 다 하기도 그렇고 아빠가 TV에 나왔어 한 것도 남사스럽고 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 아빠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순간에도 계속 그런 아빠가 하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거고 그때도 나는 계속 아이들에게 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18년 캠페인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또 제가 책 내고 나서 또 제가 어떤 무대에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세바시에 나가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제가 막 설명을 말아주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들 구글 캘린더에 박아넣지는 않았다. 그것도 그렇고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도 비영리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했어요. 보통 그래요. 민망하잖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난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더 잘 돼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막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좀 안 하게 된 게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딸이랑 막 딸 사춘기에 들어가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랑 최근에 이제 제가 막 일하고 있었는데 오더니 아빠 뭐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회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PPT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막 설명을 해줬어요. 아 이게 뭐냐면 하고 설명을 했을 때 막 되게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단아야 아빠는 아빠가 하는 일들을 단아가 보면서 좀 전에 했던 얘기 그런 얘기 아빠는 아빠가 막 설명을 그러지 않아도 단아가 아빠의 삶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아빠가 너에게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 롤모델 이상형? 롤모델? 뭐 이런 걸 쓰는 게 있었는데 나 아빠 적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일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우선 책을 썼었고 그 책이란 걸 다 아니까 책을 또 쓰고 책을 쓴 다음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캠페인에 대한 것도 이 친구 자연스럽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빠처럼 글을 쓰고 싶어. 그리고 이런 일들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서 좀 뿌듯했죠. 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 국장님이 중고등학교 때 어머님을 보실 때하고 비슷한 영향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보고 배우는 게 무서운 건지 저도 저도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엄마와 되게 비슷한 삶의 이 길을 가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뭐 꼭 가족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삶에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건 그 사람이 나랑 안 가까워도 되고 어쨌든 영향을 주는 누군가가 되는데 국장님의 경우엔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니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따님이 그러시더라.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데려가셨던 거예요? 이거 아빠 만들었다? 그건 할로윈 할로윈데이 그래서 그때 갔었는데 할로윈에 일을 한 거네요 그럼? 세상에. 놀러갔습니다. 근데 또 아들이 학교에서 희망 직업 있잖아요. 이런 걸 하고 요즘에는 MBTI였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직업 적성 이런 거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희망 직업을 사회복지사를 적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아니야. 그렇죠. 아니죠. 이건 아니야. 너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 점차 개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업무 위원화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요? 저희 코로나 시기랑 거의 맞물려서 했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 진행될 때네요. 아 맞아요. 한참 할 때네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자녀들은 부모 업무의 디테일을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자영업자니까 학교 끝나면 맨날 가게 가니까 엄마가 뭐 하는지 아빠가 뭐 하는지 맨날 봤는데 화이트 칼라 자식들은 안 그렇거든요. 컴퓨터 안에서 하니까 근데 모니터라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제가 또 원래 보통 30몇 평짜리면 방이 4개잖아요. 원래 제 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방에 쫓겨났어요. 제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쫓겨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거실이에요. 가장 공개된 곳에 보통 아빠가 죽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일을 하니까 주매일 하더라도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불편해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공개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와서 말 걸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 한번 보고 가고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보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일에 대한 질문도 막 하나요? 이걸 안단 말이야? 싶은 이게 뭐야? 이 사진 뭐야? 막 이제 계속 제가 PT를 만든다고 하면 PPT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것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계속 이런 거 물어봐서 얼마 전에는 한 20분 정도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아 제가 진짜 이런 거 남사서를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 날을 좀 진지하게 물어봐가지고 아까 전에 그 롤모델 얘기했다는 그날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PT를 그때 100장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지 이거를 재단에서 보고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는 건지를 딸한테 그런데 제가 그런데 마음이 심지어 힘들었나봐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인생이 힘들죠. 100페이지를 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어서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관심이 있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딸이 저한테 아빠 만약 이게 제가 이건 재단 안에 내가 제안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 회사에서 이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뺀 좀 보고 어떻게 할 거냐 플랜 B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안 그래도 그것도 고민하고 있었던 당연하죠.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것 또한 아빠는 아빠 역할 다 한 거고 최선은 다 한 거니까 난 그것도 받아들일 거야 수용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아마 이런 과정에서 아빠가 일하는 태도나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재밌더라고요. 딸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처음 해봤어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세바시 같은 거 했을 때도 불렀죠. 우리 아이들 불러가지고 아이들 불렀어요? 네. 그래서 가족 다 와가지고 아 그쵸. 해야죠. 그러니까 아빠 같지 않았다고 이제 뭔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미디어라는 게 그렇죠. 1미터 앞에 우리 거실 조명에서 보는 거랑 10미터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 무대가 껌껌한 데서 그 핀 조명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긴장되는 곳인데 이마 엄청 뜨거우면서 네.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아이들도 아 나도 저런 무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대로 꿈꾸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좀 부르기도 했었고 엄마랑 같이 왔겠어요. 네. 와이프도 왔었고 제가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때 동생도 같이 왔어요. 아버지랑 근데 동생이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에 있는 사람이랑 저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이 생긴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왜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있냐고 왜 데이빗 카퍼필더 하고 있냐고 온 가족 출동했던 날이었습니다. 3대가 다 국장님이 뭐하고 있는지 아네요. 아 그렇죠. 아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참 그때 집에 짱 맡겨서 가만히 컴퓨터하고 들어가 보고 있을 때 제가 워낙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는 항상 응원해 주는 거죠. 지지해 주고 워낙 와이프 성격은 워낙 쿨하고 밝고 희망적인 애예요. 스트레스를 안 줘요. 저한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세상을 바꾸는 게 재밌어서 하는 일이 덜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게 됐다는 건 진짜 행운이고 내가 유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상을 바꾸는 동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여쭌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족에게 난 괜찮나? 내가 일에 성취만큼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구성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반성을 담아서 반성을 해볼까요? 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왜 시간의 문제도 있고 벌이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건 모르겠고 다른 건 저는 잘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거는 계속 부담되죠. 비용 내에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가장으로서 비용 내에서 일한다는 것은 되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재단에서도 매니저들이 저한테 부담스럽지 않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후배들이? 네 후배들이. 애가 그만큼 크셨는데 선배님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비용리 쪽에 있었던 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제 윗선배들도 다 보고 하니까 실제 비용리에 있다가 다른 영리나 다른 자영업이나 이런 거 하러 가신 분들도 워낙 많고 워낙 많고 경제적인 문제가 크고 워낙 많고요.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거기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가정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도 계속하죠. 어쨌든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박봉이거나 쥐꼬리만큼은 아니어서 또 직장인으로서 벌만큼 벌어서 근데 이제 막 누린다거나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진 못하죠. 그런 소망이 있기도 하지만 혹시 대표님은 어떠세요? 전 잘 지내요. 디테일. 국장님이 못 누리는 걸 물고 있을걸요? 아 그래요? 아 부럽다. 부럽네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뭐 지난 15년 내내 안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안 해본과 깊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텔레파시로 하십니까? 그렇게 뭐 깊게 고민하지는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워낙 이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저한테 더 큰 거는 뭐였냐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억울함? 솔직한 얘기네요. 소외감?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저는 경제적인 것보다 비영리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냥 남을 돕는 사람 정도로 약간 쉽게 치부를 한단 말이죠. 봉사활동 하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쟤는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을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 중간을 만났을 때 직업이 뭐예요? 얘기를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알게 되잖아요.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사회적 그레이드들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가세요. 그럴 때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에서 일한다고 하면 돌아오니 아 좋은 일 하시네요. 아 착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묻어있는 거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거 나쁜 말인 거 알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전문가로서 혹은 난 진짜 직장인으로서 나는 누구보다도 인정받을 만큼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 프로페셔널 커리어인데 그렇죠. 나 좋은 일 하려고만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러네요. 내가 잘하니까 하는 건데 나 되게 잘하는데 난 영리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거죠. 비영리 종사자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오히려 되게 불편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비영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지난 15년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영리에 가서 내가 이 일들을 해서 인정받으면 되려나 그럼 나라는 사람은 더 인정받을 수 있나 그런 고민들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혹은 아직 극복 못했거나 두 가지 다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극복의 방향도 잡은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극복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름이 있으면 그 만족이 나를 추동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의 이름이 아직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또 집에 올 때 짜증 나고 맞아요. 아니 저도 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생각해요. 야 나 방송사에서 하는 것보다 잘하는데? 응응응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내가 잘 보는데? 응 왜 굳이 그 생각을 하냐? 그렇게 안 봐주니까 그렇죠.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제가 항변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더더욱 업적은 존중을 획득해야 되는데 업적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데 존중은 사람들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더 당당하고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18 어른 캠페인이 저한테 반대의 이익으로 저에게 준 것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예를 들면 책을 쓴 경험들 책을 씀으로써 아까 세바 씨도 나갔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김성식이 한 사람이 뭔데 여기 나왔어요. 계속 저한테 오해 방송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여태까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난 잘한다고 자부해왔는데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으로 내가 나란 사람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인정받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나에게 보상의 시간인가 위로가 되기도 했고 지난 15년 동안에 그런 마음대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아 인정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게 그런 경험들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외감 같은 거 이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녹음 없는 날은 재택을 선호하니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 사장이 나와있는 걸 좋아할 리도 없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집에서 일하고 그러면 낮에 심심하잖아요. 근처에 기차역에 백화점이 딸려있어요.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점심 먹으러 거기 나가요. 저랑 아내는 그걸 며느리 놀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가보면 남자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적이죠 그것도 맞아 맞아 저분들이 만약에 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직업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다고 궁금해 그분들도 근데 대표님 보면서 그렇게 생각 전 알 바 아닙니다. 전 제가 직업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자기 삶의 경험치가 돼서 나중에 발현이 돼요. 뭐? 우리 부모 돈 많다. 만 남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트레일블레이저다. 이런 걸 자기 경험 속에 녹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파이오니어가 발자국을 남길 수는 있는데 그 발자국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경험 은 극히 극히 드물죠. 지금 저한테 그 표현을 해주신 거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자제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특히 18어른 캠페인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18어른 캠페인들이 일종의 우리 사회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똑같이 18어른 어른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야 되나 18어른 캠페이너들한테 한 말처럼 그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일까? 명예일까? 진짜 권력일까? 근데 이게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돈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어차피 너는 돈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뭘 증명해줄 수 있는 건 틀렸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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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나 갖고 그럼 내가 이 아이를 남길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얘기들은 뭐 다른 이제 아름다운 전달의 캠페인을 보더라도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캠페이너들은 자신의 사반세기가 좀 안 되는 삶에 기억할 만한 족적을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남겼어요. 책이든 뭐 공부든 노래든 간에 이 캠페이너들도 나중에 뭐 상당수가 부모님이 되고 혹은 가족만큼 소중한 어떤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걸 하실 텐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궁금했던 건 이걸 이 그림을 만들어낸 분의 인생에도 그런 성취감이 있었느냐 였어요. 왜냐하면 NGO는 이걸 바라봐야 그때부터 프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5시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아 그런 일도가 있으셨군요.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5시간 동안 떠든 게 이 방송은 몇 년간 뒷방에 묻혀있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미친 듯이 찾아듣는 날이 올 겁니다. 이 기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대기업 가서 망가져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열려있거든요. 저에게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사실 저도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강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책에 쓴 것처럼 항상 전달자였어요. 그냥 이 열려던 캠페인트를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으로만 있었거든요. 기획자였고 근데 대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김성식 너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만나자마자 반말한 것 같네. 그러면 국장님이 궁금해요. 계속 그 얘기하셨는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래요. 복지 심리 평화 뭐 이런 것들 전문전공 하시거나 학부해서 배우시고 이랬던 분들이 내가 이루게 되는 게 내가 이루게 되는 게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 근데 그 이루는 건 되게 다양한 욕망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 사실은 언제나 자기 욕망이 무엇인지 무시하다가 망가진 정치인들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활동가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번 5시간에 가장 중요한 궁금증 이었습니다. 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방송 끝날 때 이제 알려주시네요. 국장님은 쥐꼬리보다 나은 봉급 아이들의 존중 업무의 성취 이 정도의 만족을 요만큼 느끼셨다. 아직 불만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상투적인 거 한번 할까요? 자제분과 아내분한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겠지 또 없다고 하셨겠지 네 와이프는 뭐 항상 고맙고 나중에 나오면 이 와이프를 하셔야 돼요. 녹음을 왜요? 진짜 웃기네요. 인도네시아 뒷담 평가주시네요. 아 엄청 웃긴 사람인데 시트콕 같은 친구고요.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은 나중에 이 녹음은 듣겠죠?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행복하자 할 말이 없네요. 아휴 세상 평가보자 뭐 안 나올 줄 알았지 제가 따로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평소에 잘 하시고요. 네 네 김정식 국장 그동안 수고하셨고 NGO가 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창고가 되실 바라면서 만들었던 특집 기획 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단 연령월 어른 캠페인 디자인이었던 변화 확산곡 나중에는 대기업가 있을 수도 있는 김정식 국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덕질인 컴백 여러분 옛날 한국인들은 동치미를 겨울 별미로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 한국인은 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가워야 했으니까 하지만 냉장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요즘엔 여름음식이죠 같은 길을 냉면도 걸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네이버 지회장하고 타투이스트 유니언 지회장하고 만나서 장어집에 갔어요 장어도 맛있었거든요 끝에 마지막 오더 하라고 할 때 꼭 이따가 안 먹어도 될 거 시키잖아요 그때 김치말이 국수를 시켰거든요 저 진짜 그거 안 먹는데 맛있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름에 동치미 국물을 먹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김치말이 국수 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딱 송송 썰어서 김치찌개에 넣은 것도 되게 맛있지요 자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지요? 김치입니다 깔끔한 경기도 김치로 모든 이에 입맛을 충족합니다 양질의 재료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온 창고 보관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고요 국내상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합니다 해스톡 인증도 받았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로 최상의 위생 환경을 실현해냈습니다 포기, 총각, 석박지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김치는 XS 몰입니다 올해 펜타포트 락페에 예매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거 사셔가지고 집에서 김치말이 국수를 말아놓고 아주 크게 음악을 틀고 XS 몰에서 스피커를 사서 아주 크게 틀어놓고 드시면 되겠네요 이연파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페스티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컬처인가요? 뉴스아카이브 애정클로 저도 당최 모르는 얘기 뉴스아카이브에서 들고 왔습니다 희소식! 덕질인의 뉴스아카이브는 이번주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서 폭주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830년 전에 어제 미친 6월 28일 6월 28일 남송의 이만부 현재의 항저우씨에서 조신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겠죠 조신은 남송의 황제였고요 죽을 때는 양위를 한 상태라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송나라는 만주에서 큰 요나라 그리고 요나라를 이은 금나라와의 경쟁에서 밀려서 남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한족의 왕조 네 엄밀히 말하면 북송은 왕조우가 해체되는 수준으로 깨졌고요 왕족, 황족 중에 이제 한 명이 간신이 현재의 항저우 당시에 항저우 당시 이만부에서 황시를 재건하면서 남송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게 북송의 멸망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짧게 줄여도 10분 이상 분량이 나오길래 일단 포기했어요 여송은 없었나요? 네? 넘어가주세요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여송이라고 하셨지만 여송이라는 거 분류되는 국가도 하나 있었어요 정강의 변이라 불리는 이 멸망 과정에서 황실의 대부분이 포로가 돼서 금나라로 끌려가요 황실과 중앙정부가 증발한 겁니다 황순 한 명이 마침 남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새 황실을 만들고 정부를 조직하면서 남송정부가 간신히 송나라의 콩가로 멸망을 막습니다 이 사람이 남송의 1대 황제 송나라의 10대 황제인 고종인데요 고종은 제위 30년 동안 금나라가 공격하면 막아내고 돈 달라면 주고 하면서 간신히 국가를 재건을 해냅니다 이제 문제는 후계자였어요 고종의 친아들은 요절했고요 다른 집계들은 죄다 금나라에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통에서 태자를 뽑아야 됐는데 아 조선의 철종 같은 거군요 네 이게 송나라 황실의 계보가 두 개입니다 태조 조광윤의 후손들이 있고요 그 다음 대가 그 동생 태종 조광의인데 형인 태조가 아니라 동생인 태종의 자손에서 지금까지 황제가 나온 거예요 아 사우디인가요 태조의 아들 자손들은 황제가 되어보지 못한 거죠 아무도 고종도 태종계였습니다 그럼 우리 계는 없으니까 여기서 끊고 너무 적으니까 태조계로 돌아가자는 아이디어를 고종이 채택을 합니다 큰아버지 후손 저 큰 할아버지 후손 네 그래서 조광윤의 후손 천여 명 중에서 프로듀스 황태자 혹은 부루의 태자 같은 것을 부루의 태자요? 픽 엠퍼러 업 네 최종 두 명을 뽑고 거기서도 또 최종 낙점된 한 명을 자기 양자로 들여요 노래 대박 잘하겠네요 이 사람이 조신 남성의 2대 황제입니다 자 세 황제가 이어받은 남성은 위태위태 했습니다 조정은 주화파와 주전파로 대립 중이였고요 극한 대립 중이었고요 금나라는 계속 무력 도발을 해오는 통에 태자 시절인 국지전도 겪었어요 이제 막 재건한 황실과 정부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약간 어느 나랑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입니다 어느 나랑 얘기한 건 모르겠지만 이게 특히 재건 과정에서 이 남부 이만부 근처에는 염상 소금 상인들이 되게 셌어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도 보통 염상을 등에 업고 일어났거든요 즉 이들에게 이권을 내주면서 돈을 빌리고 한 탓에 소금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아 이미 빚으로 떼봤다 엄청난 세수 펑크인데다가 펠스포인 소금의 가격을 소수의 상인들이 결정하니까 물가도 높아지죠 다시 말하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 아무튼 나라는 부유한데 정부는 쪼들리고 게다가 군사력이 워낙 약했던 송나라는 요나 금에 세폐라는 돈을 계속 내왔습니다 쫄리거든요 원래는 세공, 공물이었는데 일종의 평화구동료예요 그렇죠 피스 섭스크라이브 프리미엄 네 당시의 세폐는 정강해변이라는 대폐를 겪은 직후였으니까 많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나라 프로텍션 케어 상품 매년 은 25만 양 비단 25만 피를 바쳤어야 됐나 그랬어요 많은 돈인가 봐요 그래서 고종은 약간 유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건한 황제잖아요 근데 또 사치를 즐기는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양아버지와 달리 세왕제는 검약한 생활에 들어가고요 없는 삶을 쪼개서 서민들에게 풀어요 구혈미 같은 거 뿌리고 경제에 바닥을 다지고요 일종의 소득분배 성장이죠 염상들에게 진 빚도 열심히 갚아서 소금의 독점권을 조금씩 조금씩 마침내 다 되찾아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일부 상인들에게 빚을 계속 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소금 독점 유통을 다시 국가가 가져왔으니까 세수가 늘어나고 물가는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당시는 성리학이 등장하기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충효윤리에서 파생되는 그 질서를 국가 통치의 근간 이념으로 삼은 것은 송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느 무슨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양부모인 고종례회를 아니 황제 처신에는 안 맞을 정도로 굉장히 극진하게 모시는 모습을 계속 노출합니다 성리학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직 나오기 전인데 직접 말을 몰고 수례가 좀 이상하면 직접 뒤에서 밀고 하는 식으로 군주가 직접 충효 이념의 아바타가 된 것이니까 나라 분위기도 그렇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황제 퇴임 후에 대신들이 지어올린 시호가 효종이 됩니다 아 리터럴리 효종 아무튼 돈과 기강이 잡히면서 인재대평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성화됐고요 자연스럽게 군대도 강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패 지출이 너무 많고 금나라와는 한 번 더 승부를 버려서 북중국으로 수복한다던가 최소한 세패를 좀 할인받고 싶어요 네 군사력이 째비됐던 때는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효종은 고종 때 주화파의 중심이었던 진회라는 대신을 한족 역사상 최고의 매국노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그런 끼가 있었지만 악비를 최강충신으로 떼우는 프로파간다까지 성공시킵니다 그렇게 주전파를 정부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고요 아 주화파가 평화구독 계속하자고 주전파가 한 번 치자 아니군요 네 근데 하필이면 다른 모든 건 다 성공을 거뒀는데 효종 입장에서 금나라와 전쟁을 못했어요 운이 나빴습니다 효종 시대의 남성은 전성기였지만 하필 금나라도 전성기였습니다 상대가 안 좋아요 대준운이 안 좋아요 카운터 파트너인 금나라 황제가 후일 받게 되는 시호가 세종이에요 짱 세다 여기도 명군이었다는 얘기죠 아 고트다? 근데 금나라 입장 고트 세종 고트 한 두 황제가 근데 물론 금나라 입장에서도 같은 허술이 가능해요 세종이라는 명군이 등장해서 전성기를 열었는데 그래서 한 번 남성을 두드려볼까 했는데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도 전성기야 남북국 시대는 유지됩니다 그래도 효종이 외교를 통해서 약간의 성과는 얻은 것이 고종 때의 양국 관계는 군신 관계였어요 송은금의 신하 이거를 숙제일 즉 삼촌과 조카의 관계까지 좁혀놓고요 아 이 설정이 삼촌 조카까지 있어요 형제의 군신 말고도요 보통 고려도 이렇게까지 외교전을 벌였죠 세패도 5만 양 5만 피를 깎았어요 아 옵션이 많구나 그리고 뭐 금나라 사신이 오면 원래는 황제가 일어나서 맞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게 하는 외교를 잘했군요 자 이런 황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체세 27년은 이후 남성이 120여 년을 더 버티게 한 근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좋아요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장남이 요절하고요 그래서 귀여워하던 삼남을 후임 태자로 삼았는데 갑자기 차남이 죽어요 화병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어서 딸 둘과 막내 아들도 요절합니다 사남 2녀를 기렀는데 하나 남았어요 영화 사망률이 높던 시대겠죠 업무도 힘들고 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1189년 자기의 태자 삼남인 조돈에게 양위를 합니다 효종이 태자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효심과 온순한 성격 때문이었답니다 아 착한 애들 정치하면 안 되는데 자 아들 황제의 국정 파트너가 되어줘야 될 사람 1호 황후죠 황후는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좋은 커플이죠 성격이 그래야 같이 살아요 그래서 황제 조돈은 후일 광종이라는 시호를 받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아내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남편은 많아요 황후는 황제를 24시간 내내 감시했고요 그런 아내도 덜어 있어요 황제가 어떤 궁녀의 손이 예쁘다고 칭찬을 하니까 그날 밤 황제의 침실로 그 궁녀의 손을 잘라서 배달하는 등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아내라기보다는 대부에 가까운 대여 후궁들도 여차하면 황후가 직접 궁 밖으로 내쫓아요 당연히 태상황 고종과 상황 효종은 황후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이들에게 실권은 없잖아요 황제는 황후의 심리적 포로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최대한 지난 10년간 노력해왔는데 이 점이 가장 어려워요 심리적 포로가 되는 과정도 모르겠는데 된 다음에 그 관계가 왜 그렇게 견고한지는 더 모르겠어요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공처가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규모 종교 봤을 때 느끼는 신비스러움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유지되지 자 그리고 황후는 광종과 효종의 사이를 부자 사이를 이간질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알아요 이간질 때문에 멀어진 사이 광종은 효종이 생일잔치에도 참석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효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선물을 부숴버리거나 아 그건 뭔가 시켰나 보네요 이건 게다가 폐륜이죠 네 누가 시켰나 보네 뭔가 되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사과하라고 시키면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다고 인스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외톨이가 되어버린 광종은 즉위 후 2년 시점에서는 갑자기 버튼이 눌려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던가 한밤중에 궁안을 배회한다던가 하는 수준으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보통 이런 이슈는 알코올과 함께 옵니다 정문은 그럼 황후가 보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뇌물, 관직매매, 친족인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옛날 얘기고요 요즘 얘기 아닙니다 830년 전 오늘 네 830년 전 어제 830년 전 어제 25만 양짜리 가방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광종 즉위 5년째가 되는 1194년 6월 28일 효종은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향년 66세로 병사합니다 아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았군요 여기서 더 슬픈 게 의심병에 빠져있던 아들 광종은 아버지가 죽음을 가장하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의심을 해서 자기 아들 태자가 간청하는데도 아버지의 상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일부 종북 세력들의 농간일 수 있다 종금 세력들 그렇죠 똑같죠 종북은 종금이었어요 그래서 효종의 죽음 한 달 뒤에 대신들의 쿠레타로 인해 광종은 강제 폐위되고 태자 조확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확의 치세부터 남성은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광종 시대에 망가진 기강과 시스템에 더해서 내부에는 자신을 즉위시킨 권신들의 입김이 있었고요 외부에는 13세기 세계의 최강자 몽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확 자신은 할아버지 조신만큼 유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입니다 보통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얘기는 통일 왕조를 오래 끌지 못한 한족의 국가들 얘기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제가 알른 바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3대쯤 망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조신은 황제 조신은 효종은 열심히 잘 했어요 이때가 아마 원시적인 형태의 자본주의가 처음 인류사회에 등장한 때고 집회도 이때의 남성 이만부에서 처음 쓰입니다 그때가 그게 효종 연간이었고요 그 사람의 치세가 이후 120년의 남성이 비틀비틀 버티게 만들어 놨죠 어떻게 외교할지 의도가 없는 사람들은 적극적 주전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핵을 가지자거나 외교에 로드맵이 없는 사람들이 매파가 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만화로 봐서 아마 고증이 안 된 얘기였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에서는 저 되게 추운 데서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노략질을 일삼고 다닌다더라 그러면 자기들은 금하고 주전론을 외치고 있는데 선대의 얘기니까 선대의 가르침이니까 근데 센 척을 하면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센 외적이 나타났다는데 근데 보통은 금이랑 싸우다가 결판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겠지라는 어떤 상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강의 변이 일어날 때 당시에 되게 멋있어요 요 나라를 금과 송이 손을 잡고 멸망을 시키거든요 송나라 군대는 계속 졸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가 니네 뭐 하냐 니네 설마 혹시 연극하냐 우리 힘든 일은 우리 다 시키고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나라는 멸망했고 송나라가 이제 금나라에게 동맹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걸 또 뒤통수를 쳤어요 안 줬어요 입을 싹 씻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좋습니다 뭐 역사 얘기라고 그래요 아니 뭐 네 요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교훈도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벌써 이런 류의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지도자를 두 명째 들여앉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놀라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교훈이라 효종만큼 열심히 잘하는 국가지도자를 뒀으면 한동안은 버틴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협조해준 거기 사람들이 잘 협조해준 덕 그렇죠 다시는 덕지진에게 육사카입을 안 시키기로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뿌듯한 얼굴로 안 된다 왜냐하면 육사카이브가 진짜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역대 했던 걸 때 다 찾아봐야 돼요 혹시 겹치는 거 있나 아 웬만한 걸 세민이가 다 했어? 어려운 작업이네요 진정해 오늘 방아카이브 잘 됐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어쩌면 겹쳤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내용도 옛날 거랑 옛날에 내가 못 찾았을 수 있어 그래서 830년을 거슬러 갔는데 830년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데 겹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그곳은 아기시탈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시간에 바이 파퓰러 디맨드 선생이 어? 네 7월에 헛소리를 들고 저 한 주만 더 나오면 안됩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포 올 것이고요 아니 넌 집에서 들으세요 네 오늘 이거 길게 쓰면 벌칙입니다 아하하 예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저를 상당히 자극한 몇 가지의 노동 이슈를 주말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554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